고향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향평 당협위원장 김종혁입니다 오늘 김종혁이 간다에서는 똑버스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7월 1일 날 대곡 소사선이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마곡, 강남으로 가는 길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문제는 대곡까지 어떻게 가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고향시와 경기교통공사가 도입한 게 똑버스입니다 문제는 이 똑버스의 운행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걸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셔틀을 돌려달라 이런 아우성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똑버스의 문제가 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우리 시도의원, 보덕희 시의원과 이상원 도의원과 함께 직접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그리고 현재 시간은 7시 38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상원 도의원 그리고 고덕희 시의원과 제가 지금부터 대곡역까지 가는 똑바 버스를 타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똑바 버스를 타려면 먼저 앱을 깔아야 됩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똑타라고 되어 있는 앱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저는 다운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다운받은 다음에 거기서 본인의 신용카드를 연계시키면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탈 수 있는 건데요 좀 복잡하긴 합니다 하차를 누르면 이렇게 노선이용하기라고 나옵니다 노선이용하기를 누르면요 식사동 대곡역까지 갈 수 있다 이용가능 제가 이용가능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동 대곡역에서 탑승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차를 밑으로 내려서 하차는 대곡역에서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호출하기를 시작해야겠죠 호출하기 호출하기를 누릅니다 호출하기를 누르니까 성인 한 명 이게 인원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가는 팀들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인이 하나 둘 셋 넷 우리 성인이 다섯 명이네 성인만 다섯 명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을 눌렀습니다 다음 주변의 차량을 찾아볼게요 5분 후 탑승 이렇게 왔습니다 5분 후에 8시 15 그리고 5분 후에 올 것이고 8시 11분에 목적지에 도착한다 5분이면 7시 45분 그리고 11시 11분이니까 15분에다가 11분이니까 26분 걸리는 거네요 이 얘기는 양일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 종점에서부터 그 대곡역까지 26분이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과거에 셔틀 때는 한 15분이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편한지 혹은 불편한지 가보시죠 한 5분 후에 했어요 다 했어요 3회에 그래서 한 분이 타시려고 하다가 예약버스라는 기사님 말을 듣고 그냥 내렸습니다 아직 이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저 앞에 계신 분도 앱을 미리 깔고 갈 곳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올라서서 지금 다시 앱을 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셔틀과 다른 점은 셔틀은 지금 고향 IC로 그냥 빠져서 거기서 한 3, 4분이면 진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교사거리로 와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안전벨트가 없어서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하여튼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합리적인 주장인지 말이죠 제 2버스는 8시 7시 47분에 제가 중점에서 탔는데 저희 팀을 제외하고는 총 14분이 버스에 탔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한 분이 내려서 13분이 지금 목적지까지 가고 계신데 자리는 거의 찼고요 또 여기는 입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서도 갈 수는 있습니다 아마 느낌이 이게 더 활성화돼서 더 멀리 알려지면 더 많은 분들이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이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수 있느냐 출근길에 너무들 다들 바쁘시잖아요 1분 1초가 아까운데 어떻게 시간을 단축해서 대곡역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대곡역에 도착하면 그때 이제 서해안선 이게 개통됐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김포공항, 마곡, 강남 쪽은 계속 흩어질 수 있고 또 소사까지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비교적 넓고 쾌적합니다 저희가 에어컨트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에는 여기에 장애인 두 분이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저산버스거든요 올라와서 고리에 묶어서 두 분 정도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번 타셨어요 지금까지? 두 번 타셨어요 두 번 타셨어요? 네 그 전에 셔틀버스도 이용해 보셨어요? 계속 이용했죠 아 셔틀에 비해서는 제일 불편한 게 시간입니까? 얼마나 더 걸리는 것 같으세요? 체감으로 10여분 정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10여분 퇴근 시간에 네 퇴근 시간대로 타 보셨어요? 퇴근 시간대는 아예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서 아예 신호를 안 했어요 40분 걸린다는 소리 네 저기가 타 보려고 그러는데 네 무려 40분 걸린다는 진짜 오래 걸렸어요 제가 버섯대 쪽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훈마을까지 내려가려면 자의 인사랑 선차 분이 유리 많이 먹어야 해요 제가 실제로 15분 정도로 서우고 있거든요 이게 배차량이 15분 정도이기 때문에 경의선을 서울에 급행 같은 거 타시는 분들은 그거를 퇴근 시간에 못 타고 있는 거가 많아서 제가 실제로 그리고 퇴근 시간에 한 번 타고 솔직히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게 지금 막히는 부분에서 도망이 그렇게 해서 퇴근 부분에 버스정보인가요?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제상 9천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이용은 아직 뭐... 아직 미미해요? 네, 아니. 출퇴근 시간에만 좀 이 정도 인원인가요? 그렇죠. 출퇴근 시간에만. 제일 불편한 게 예약이 돼 있지 않으면 아까 저희가 봤지만 예약이 돼 있지 않으면 탈 수가 없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반 버스처럼 태그를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저희들은 편하죠. 편하죠. 훨씬 편하시죠. 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따라가지만 예, 예. 여기서 탈 때는 그렇고 갈 때가 훨씬 더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퇴근 시간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백석을 이렇게 거쳐서 그런데 백석에 타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있긴 있어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뭐... 대중은 없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그런데 그... 만약에 백석을 들리지 않고 고속도로를 타서 가면 그럼 훨씬 빠르겠네요. 층층에서 그렇게 하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벨트가 없어서. 단전 벨트가 없어서. 뭐 규정을 얹을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규정을 바꿔주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는 시간에 걸리는 시간이 한 25분? 그런 정도인 것 같고 돌아오는 시간은 지금은 이제 거의 사람이 한 명도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마트 앞으로에서 백마역을 통해서 왔는데도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 갈 때나 올 때나 별로 시간의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퇴근 시간대는 굉장히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는 데 걸리는 시간. 가는 데 걸리는 시간 25분. 이것을 어떻게 노선을 바꿔서 줄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셧을 때는 바로 고향 IC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5, 6분 정도 시간이 단축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거기는 돈을 주민들이 또 돈을 냈던 거잖아요. 그리고 환승이 되지 않는 또 그런 약점도 있어서 양쪽의 장점과 단점들을 어떻게 이게 그중에서 좋은 것들을 추려내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 도의원하고 고덕규 시의원이 오늘 같이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식사동 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똑버스를 타고 느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고향시에 대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고향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월요일날 회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뭐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똑버스에 대해서 운행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저희가 항상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시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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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